부산 도심의 상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900%에서 660%로 하향 조정됩니다. 부산시가 어제 발표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시정비용 사업의 경우 기존 900%이던 도심의 기존 용적률은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660%로 하향 조정됩니다. 기존 800%이던 부도심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600%, 기존의 700%이던 중생활 중심은 근린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540%를 적용합니다. 주거지 관련 정비 사업도 과도한 고밀도, 고층화를 억제하기 위해 10에서 30%씩 용적률이 하향 조정됐습니다.